안녕하세요 사흘바둑입니다. 오늘도 최선의 수를 찾는 1급 문제 함께 풀어보실 텐데요. 오늘 문제는 실전 모양인데 이 흙 5점, 이 5점이 당연히 잡혔다고 생각을 하겠죠. 이렇게 그냥 끝내기만 진행할 것 같은 모양에서 어마어마한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가 있을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단 맥점같이 생긴 거는 많아요. 어떻게 맥점을 사용해야 될지가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이곳을 하나 끊어보고 싶습니다. 이 수는 뭐냐면 여기를 나갈 때 뭘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를 또 한 번 단수치겠다는 겁니다. 백이 따내면 단수를 쳐서 이을 때 기가 막히게 3번과 5번이 좋은 자리에 와있죠. 백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백은 여기를 따내면 안되고 이곳을 나가야 되는데 여기 단수 이렇게까지 선수해서 끝내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함정이죠. 요거는 끝내기가 아무것도 안됐어요. 백이 이거 따내는 순간 연결이 안됩니다. 이렇게 와야 되는데 한 게 아무것도 아닌 함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실패입니다. 여기를 끊고 돌리는 수, 이런 맥점이 사용될 때도 있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두 번째 급소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딱 급소죠. 여기를 둬서 백이 어떻게 받나 응수를 물어보는 건데요. 사실 여기서 백이 어떻게 받더라도 좋은 결과를 이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쉬운 수, 여기를 있는 수가 가장 쉽다고 할 수 있겠고 여기 연결하더라도 흙이 좌측에서 뭘 할 수가 없어요. 끼워봤자 뒤로 받아버리면 끊어도 뭐가 되는 모양이 아니죠. 끝내기도 안되는 모양으로 뭔가 급소 같았던 이 수도 실패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생각하신 수가 바로 여기를 붙이는 수가 아닐까 싶은데 딱 보더라도 양쪽의 약점을 노리는 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백이 이곳을 끊어가면 여기를 양단수 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거 양단수 쳐봤자 이으면 따내도 이어서 다 잡히는 거 아니냐 할 수가 있죠. 하지만 흙의 비수, 여기 양단수까지 쳐놓고 옆쪽을 단수 치는 수가 있기에 흙이 살아갑니다. 이얼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비수로 인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흙이 대만족입니다. 하지만 백은 이렇게 응수하지 않죠. 두 번째 백의 응수법은 여기를 연결하는 겁니다. 여기를 연결해서 지금 이거 끊어봤자 뚫을 수 있다는 건데 흙이 여기서 단수 하나만 딱 치면 이얼 때 그때 치고 나와서 이것도 역시 딱 걸리게 되죠. 안 되는 진행입니다. 양쪽의 약점을 제대로 보는 이 붙임수가 통렬해 보이죠. 백이 그러면 이번에는 이곳을 지켜보겠습니다. 이곳을 지킬 수도 있는데 이때는 더 쉽죠. 여기를 단수 치면 돼요. 이얼 수가 없어서 흙이 살아가고요. 그럼 이 단수를 방비하기 위해 이 수는 어떨까요? 이렇게 호구치는 수도 가능하 보입니다. 여기를 호구 쳐서 단수 치면 이어서 여기 단수 쳐도 있는다면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백이 응수할 수도 있겠지만 백이 최강의 응수가 있습니다. 여기 호구는 약간의 끝내기를 그래도 당해야 되잖아요. 이곳까지 당해야 되는데 이 끝내기도 아예 안 당하는 최강의 수. 바로 여기를 잇는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으면 전체가 다 잡히게 돼요. 아무런 수도 안 됩니다. 끊어도 나가서 뚫을 수가 있죠. 2번 자리에 돌이 있기 때문에 선수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전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수단은 더더욱이 안 됩니다. 여기가 뭐 선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결말이에요. 안 되는 진행이죠. 그래서 이쪽을 붙이는 수, 양수 겸장의 묘수처럼 보였으나 백이 공배도 있는 수가 좋아서 다음에 응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점점 더 경호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봤던 수순들, 끊는 수, 급수, 붙이는 수 이 세 개를 제외한다면 맥점이 조금 보이실 겁니다. 그 수를 통해서 맥점을 정확하게 찾으셔야 되는데 한번 영상을 멈춰보시고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첫 수는 아마 찾으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를 끼우는 수입니다. 이쪽을 끼우는 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얼핏 보면 백이 이거 막아서 끝내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맥점이죠. 여기 막을 때는 단수, 뒤로 단수 이 뒤로 단수의 비수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치는 순간 백이 연결이 불가능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쪽을 끼울 때 여기를 막을 수는 없고요. 물러서는 수 생각할 수 있는데 물러선다면 흙이 또 한 번 맥점을 부릴 수 있죠. 여기를 콕 붙여가는 수가 또 기가 막힙니다. 백이 여기 이으면 단수 쳐서 이렇게 잡아버리고 여기 받으면 끊어서 잡아버리고요. 공배를 이렇게 메우면서 잡으러 가더라도 역시 뒤로 단수 치면 연결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여기 가운데를 딱 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물러서기도 힘든 모양이죠. 그래서 백은 여기를 막는 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너무 쉽게 안됩니다. 여기서도 단수 이을 때 여기 딱 돌려치고 두 점을 잡을 수가 있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끼우는 수 딱 하나 뒀을 뿐인데 갑자기 난이도가 쉬워진 느낌이죠. 이 수 하나로 모든 것이 열쇠가 풀리고 있습니다. 백이 음수하기가 정말 어렵고요. 여기를 두는 수가 그나마 굉장히 어려운 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수는 뭐냐면 백이 만약에 이쪽을 젖혀온다면 이곳으로 음수해서 여기 끊는 수를 아까처럼 공배 이음으로 막았다. 라는 의도가 담겨있는 수입니다. 얼핏 보면 엄청나게 강수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수를 타파하는 수도 한 개가 아닙니다. 꽤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여기 그냥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뻗을 때 아까 보여드렸던 백점 여기를 콕 붙여버리면 역시 맛보기에 늪해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흙이 연결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백이 다른 수가 없다는 거죠. 이쪽으로 막아도 단수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결국 여기서 이겨낼 수 있는 수가 없고 백의 이음도 쉽게 안되는 겁니다. 다른 수를 해볼 변화가 거의 없죠. 이 문제 마지막 버틴수 하나만 딱 준비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 호구치는 수입니다. 이 수에 대한 응수만 정확하게 하신다면 완벽하게 마스터했다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얼핏 보면 백의 이 빈삼각이 대묘수처럼 보입니다. 여기도도 막아서 안되고 단수쳐도 이렇게 해버리고 아무것도 안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흙은 여기서 역시 둔탁한 수가 필요해요. 여기를 딱 둔탁하게 밀어가는 수가 마지막 묘수로 막으면 단수치고 뒤로 단수 이곳을 받으면 역시 뒤로 단수 지금 이 자체로 여기 석점이 쉽지 않고요. 이 석점 살리려고 이 자리 두면 단수쳐버려서 딱 걸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거 끼우면 백이 꼼짝 못하는 상황으로 이 요석석점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흙이 크나큰 이득을 올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문제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사회바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